애들은 인공위성 다 별인 줄 알 던데요? 근데... 내 입으로도 좀 말하기 그렇다. 나중에... 응? 내 피같은 손주가 할머니! 저 별 좀 보세요! 어쩜 저렇게 환하게 빛이 날까요? 야... 피덩이 같은 애가 그렇게 눈을 반짝이면서 얘기하고 있네. 어찌 그 애한테 얘야! 저것은 인공위성이란다? 이거 어찌 그렇게 얘기하냐? 여기는 별 같은 게 없단다?